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추를 도와주는 건강식품 배추. 하지만 배추에도 좋은 음식궁합이 있고 배추를 드시면 몸에 안좋은 분들, 배추와 나쁜 음식궁합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 알고 먹어야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은 배추의 효능과 배추를 조심히 드셔야 하는 분들, 배추의 좋은 음식궁합, 배추의 나쁜 음식궁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습관, 건강의 체질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건강의 체질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싱싱하고 통통하고 맛있어 보이는 배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분도 한가득 들어있는 배추. 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추는 항암효과도 뛰어난데요. 글루코신올레이트와 신이그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배추를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장질환자. 배추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지만 신장질환자의 경우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성 기능저하증 환자입니다. 갑상성 기능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성 기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질환자입니다.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과다 섭취하실 경우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는 많이 드시면 혈당을 높일 수 있어서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궁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 산성분이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수산칼슘을 생성하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럼 배추를 이용하여 만든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유산균,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배추김치는 식중독균을 억제하고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또 배추김치는 비타민C와 수분이 풍부하여 숙취를 해소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두 번째로 배추 건강 음식은 배추 된장국입니다. 된장의 단백질과 배추의 식이섬유가 어우러져 영양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배추의 된장국은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추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포만감도 높여주며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배추김치와 배추 된장국은 다양한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배추의 효능과 배추를 조금 조심히 드셔야 하시는 분들 배추와 나쁜 궁합 음식, 배추와 좋은 음식 궁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모아서 보실 수 있는 건강위 체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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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